음악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과 사람을 만나보는 NIB 토크쇼 인천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나인입니다. 여러분, 선공후사 멸사분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적인 일은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룬다.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공공을 먼저 위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이 선공후사 멸사분공의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분입니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장희은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옥연 2동, 연수 1동 구현 장희은입니다. 요즘 언택트 코로나로 많은 구민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저는 항상 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구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자치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치도시위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위원장님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연수구의회는 운영위원회, 기익복지위원회,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 이렇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연수구의 업무 중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및 동행정복지세터 소관에 관한 의안 및 청원 등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 교육문화, 그리고 도시전반 시설물 등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들이 많다 보니 부담감 또한 많습니다. 항상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다 보면 부담감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주민이셨을 때 느꼈던 점이 아무래도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주민이었을 때보다는 연수구에 대해 더 넓고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기익되고 집행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도 있고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또 많은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정책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 봐도 들을 수 있고요. 항상 주민들 편에서 듣고 소통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브레이키를 걸고 또 반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은 더더욱 동료해서 예산에 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의정활동 지금까지 하시다 보면 기억에 담는 성과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우리 위원회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외받는 소시민을 돕는 정책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주요 성과로 하면 제가 입법 발의하여 제정안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수구 고독사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노인학대예방보호, 어린이집안전에 관한 조례, 아동급식에 관한 조례안, 공동주택경비원인권정진에 관한 조례안, 음주청청공원 지정조례안, 노래연습장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제가 발의해서 약 7개 정도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통 노인, 어린이,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인데 경쟁만을 일삼는 현대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한 번도 돌아보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마땅한 우리 사회이고 우리 연수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노인학대예방이나 경비원 인권증진 같은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조례안을 참 많이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남은 임기 동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각오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더 심도 있게 우리 연수구민들과 연수구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연수구회가 개원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된 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며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매사 여러 의원님들과 잘 조율하여 연수구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연수구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연수구에는 주민들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언택트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마스크커를 벗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원하시고 구민 여러분, 올 한해도 천재일 선수, 만복 운행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NIB 토크쇼 인천인에서는 장혜윤 자치도시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혜윤 위원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